안녕하세요. 다산의 대원장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변압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바꾸는 기기를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압력을 변화시키는 기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새로 개봉한 영화 있는데 엄청 재밌다더라. 이거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데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랜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래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어? 변압기? 변압기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에서는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리컬 트랜스포머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변압기는 커녕 왠 자동차만 나오다가 영화가 끝나더군요. 우리가 변압기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일종의 트랜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일본을 이렇게 거쳐오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도란스 이렇게도 불렀죠.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맞고요. 혹시 이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변압기가 맞습니다. 전기는 이렇게 발전소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 전기를 그대로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보내기에는 전압이 너무 낮아서 낮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는 전선이 굉장히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손실도 많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일단 한 11kV 그러니까 한 11,000V 정도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만들어진 전압은 이렇게 변압기라고 하는 거 양쪽에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게 되면 이게 변압기라고 하고 영어로 이렇게 TR이라고 약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변압군의 변전소를 통해서 한 7, 6, 5kV 정도로 최대 높입니다. 그러면은 쭉 오게 되어서 자 이제 어느 지역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7, 6, 5kV를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이제 전압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1, 5, 4kV 정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 5, 4kV가 쭉 오게 되면은 이제 시내에 있는 이제 보통 이제 큰 권역권 안에 있는 변전소를 통해서 이 전압을 다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22.9kV 22,900V 정도로 이렇게 낮출 수 있죠. 22,900V로 낮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주를 타고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동하는 길이 철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전주를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전주를 딱 보게 되면은 가로로 딱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 이게 바로 22.9kV 22,900V짜리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 전압을 타고 시내를 잘 돌아다니다가 자 이제 어떤 가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 다시 이 주 상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이제 가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집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 단지에는 그 안에 있는 변압기 시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22,900V를 직접 받아서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그 세대 내에다가 공급을 하겠죠. 여기도 역시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변압기는 여러 개를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데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제 공층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각각 일정한 규격의 압력을 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실제로 처음 발전소에서 전기를 올리는 것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구간에서는 거의 다 전압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되고 이쪽에 전기가 이제 출력이 될 때 입력보다 출력이 더 커지게 되면 이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즉 이렇게 입력된 전압이 있는데 여기에 출력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압기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됩니다. 승압기는 업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전압이 내려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변압기는 우리가 강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압기를 스텝 다운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기계를 승강기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변압기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집 안에서도 변압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같은 것을 저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직구했다. 그런데 이게 입력되는 전원을 보았더니 입력되는 전원이 110V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지? 우리나라는 220V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용 소형 변압기를 준비해서 가정용 소형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220V가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110V가 나오는 이런 나온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사용하는 110V 전격인 그런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압을 내리는 걸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전압이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110V인데 사용하는 게 220V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업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압기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변압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을 오르고 내리는 기계다.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다. 이런 기기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뭐 뺑뺑뺑 발전기나 전동기처럼 막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에는 정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아 그래도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은 변압기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게요. 자 나중에 딱 이렇게 컴퓨터로 처리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아주 밖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변전소에서 볼 수 있는 큰 변압기. 자 그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변전소에서 볼 수 있는 큰 변압기죠. 그리고 우리가 전주 위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주상 변압기.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아 저게 바로 22,900V를 220V 혹은 380V로 바꿔주는 변압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쓰는 변압기. 자 이렇게 생겼죠. 가정에서도 이런 변압기를 역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전자제품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변압기. 220V를 받아서 5V, 12V 이렇게 아주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어댑터라든지 그런데 사용하는 아주 작은 변압기의 부속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모양새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변압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이 변압기는 어떻게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걸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쪽에다가 제가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일단 주요 구성 재료로써 크게 구리와 철 이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단상과 삼상의 이 차이 보셨나요? 그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엔 뭐냐면은 이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죠? 자 이렇게 철 덩어리가 있고요. 이 철 덩어리에다가 제가 구리선을 감아 보겠습니다. 구리선을 이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 볼게요. 자 이렇게 1차측에다가 제가 이제 구리선을 감고요. 겉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뭐 한 대충 10번도 안 되게 감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한 100번 정도 감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자 그리고 2차측 이 축에다가도 이렇게 구리를 쭉 감아 보겠습니다. 자 쭉 감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2차측에다가는 어떤 전원을 사용하는 우리가 부하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1차측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고요. 이때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요. 전원을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아이가 딱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원래 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드는데 이런 녀석들이 여러 개 겹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여기 있는 전선은 이제 겉에 에나멜 등의 이런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이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낱개로 감겨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 감겨 있게 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게 되고 몇 번 감았냐라고 하는 것을 권선수 해서 권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감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 나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이 짜잔 짜잔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니까 나오게 됩니다. 자기장이 나오는데 자기장이 그냥 공중에 다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철 덩어리를 놓고서 감았기 때문에 자기장은 강자성체 이 철을 통해서 자기장은 잘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전선의 전류가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여기 딱 코일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코일을 놓고 자기장에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 코일에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 코일에 닿는 순간 이 코일에서는 어 뭐야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네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어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법칙에 따라서 자 여기에서는 바로 전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방향은 괜히 그냥 렌즈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 자속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잖아요. 그렇죠? 발전기에서 변압계상 하는 것은 교류이기 때문에 변압계에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반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자속 파이가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이때는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죠. 즉 노란색 한 번일 때 이렇게 전류 파란색 한 번일 때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입력이 60Hz라면 출력도 주파수는 변하지 않는 60Hz가 그대로 부하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전압은 그러면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느냐 자 제가 아까 여기다가 감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감는 것을 우리가 권수 몇 번 감느냐 권수라고 했는데 권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1차측보다 2차측을 더 많이 감으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고요. 1차측보다 전압이 더 권수를 더 적게 감게 되면 전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차측에다가 여기다가 1000번을 감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2차측에다가 2000번을 감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대 몇이 됩니까? 1대 2의 비율이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100V를 넣게 되면은요. 2차측은 몇 볼트가 걸리느냐? 200V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배로 올라간다고요. 여기에 만약에 50V를 넣게 되면요. 자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100V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0V 하게 되면요. 2000V, 10,000V 하게 되면 20,00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왜 큰 발전소를 만듭니까? 뭐하러 그렇게 큰 발전소를 만들어요? 큰 발전소를 만들지 말고 이 작은 발전소 만든 다음에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엄청나게 1만 배, 1만 배, 1,000 배 뻥튀게 하면 되죠. 맞아요. 그렇게 뻥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은 올라가는 대신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만약에 10A가 흘렀다면은 전압은 2배가 되지만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어서 여기 5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은 여기도 100 곱하기 10 하게 되면 여기도 1000이고요. 자 이쪽도 200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1000이어서 전력은 1차측이나 2차측이나 똑같게 됩니다. 만약에 전력까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물리학의 자연 법칙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은 변력기가 아니라 전력을 바꾸는 기계가 아니라 압력을 바꾼다라고 해서 변압기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류의 크기를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별류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1차측과 2차측에 코일을 몇 번 감았는지 이 감은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주재료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리라고 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보통 이제 코어라고 하는 철이 주재료가 되어서 실제로 변압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무겁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주재료가 철과 구리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거를 분해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부속들은 별게 없습니다. 뭐 아주 최첨단 부속이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이 철덩어리, 구리덩어리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변압기는 그렇게 손실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우리 가정까지 오는 중간에 변압기가 많이 있어도 되게 이렇게 손실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중간에 손실은 있어요. 이 구리에서 발생하는 동 손실, 이 철에서 자기장을 일부 잃게 하는 철 손실 그런 손실은 있지만 다른 회전기기들, 전동기나 발전기에 비해서 손실이 크다고는 볼 수 없죠. 자 이런 변압기의 기본 원리를 안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더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더 재밌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다른 문학에서도 마찬가지,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도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접할 때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개념을 탄탄히 쌓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현장 실무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학생이라면 다른 일반 분들보다도 더 탄탄하게 그런 기초를 쌓으시기를 바라겠고요. 탄탄하게 기초가 되어 있다면 어느 응용적인 사례가 오더라도 쉽게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변압기는 그래서 직류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류는 왜냐하면 직류 전원을 걸었을 때에는요. 직류 전원은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가 없어서 2차 측의 전압이 유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전류 전쟁, 커런트 워 시절에 바로 에디슨과 테슬라가 싸웠을 때 에디슨이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이런 교류 시스템은 변압기를 이용하게 되면 전압을 멀리 보내서 다운되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전소를 굳이 시내 한 가운데다가 놓지 않고 저기 도서산간 지역 멀리다 논 다음에 거기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까지 오게 하고 다시 전압을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류도 전력 소자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식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압을 오르고 내리게 하는 것들은 또 가능하게는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조적으로는 변압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